여러분 비디오가 하나 더 있는데요. 그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교 스마트 학습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 비디오 클립을 찍게 되었습니다. 우리 학교 스마트 학습관리 시스템 현재 도메인 주소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강좌가 전체적으로 다 뜰 거예요. 그렇죠?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들이 뜨고 있는데 이 수업은 영어교재연금이 지도법이잖아요.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서 수업을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이라든지 강좌 Q&A 같은 것들이 강의계요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제 주차별로 여러분이 학습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 여기 이제 한 주차 한 주차 이렇게 올라올 거거든요. 그리고 참여자 목록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수강생들이 나와 있고 학습 이력 현황을 제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과제를 했는지 시험을 했는지 게시글을 몇 개를 썼는지 혹은 제가 강의 자료를 올렸을 때 그 강의 자료를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 보십시오.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. 지금 여기가 이제 개인정보가 좀 있는데 이거를 제가 가리고 싶은데 이렇게 가리면요. 개인정보를 보시면 이제 이 학생의 경우 제가 아직까지 이 동영상 올리지 않아서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. 동영상 올리게 되면 그 학생이 그 동영상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. 반드시 보셔야 제가 이 학생은 동영상을 봤구나. 그러면 체크 이렇게 하고 그 출석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강의 계획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 이거를 지금 본 학생, 관람한 학생이 한 명이 있고 5를 눌러볼까요?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두 번 봤다 라고 적혀있는 거죠. 이 학생은 두 번 봤고. 관람 횟수가, 조회 횟수가 이 학생은 네 번 보셨네요. 이제 그 본 횟수가 적혀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출석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. 아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음. 네, 저 앞 화면은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. 예, 돌아가지를 못하겠습니다. 여러분, 자, 네. 그렇게 이렇게 오시면 자, 그 다음에 이제 보면 2주차, 3주차 하고 지금은 날짜가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제가 나중에 이걸 챕터 이름으로 다 바꿀 겁니다. 챕터 이름으로 바꾸고 거기에 알맞은 강의 자료를 올릴 거고 가끔 가다가 이제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동영상이 올라올 거고 또 이제 선택적으로 봐야 되는 동영상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은 선택입니다. 선택은 그냥 선택이에요.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,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올립니다. 근데 그거를 안 본다고 해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이다. 그건 아니에요. 정말 이제 테스트 오리엔티드된 학생이라면 제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시험은 잘 맞습니다. 근데 선택이라고 올라오는 건 제가 왜 올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더 수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면 그거를 참고하면 좋다. 이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수라고 적혀있는 거는 반드시 보시고요.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됩니다. 안 본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어요. 출석체크는 필수라고 되어 있는 걸 반드시 보시면 되는 거예요. 오프라인 출석부는 제가 출석체크를 하는 거고 성적부는 이후에 제가 성적을 올리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성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적 공개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. 그래서 그 성적부 보시면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위치에 있구나 하는 거를 아시면 좋겠어요. 아까 그리고 하나를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절대평가란 말입니다. 절대평가.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100점 만점인데 100점 만점 중에 100을 받으면 물론 A 플러스입니다. 근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A 플러스하고 A의 경계가 뭐냐 B 플러스하고 B의 경계가 뭐냐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답은 없습니다. 정해져 있지가 않고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점수 분포에 따라서 A 플러스하고 A 사이의 보더라인과 B 플러스와 B의 보더라인이 정해집니다. 반면에 A레인지하고 B레인지의 차이는 말 그대로 90점 이상이다 90점 이상이 아니다 80점 이상이다 80점 이상이 아니다 이런 거에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평가 기준인데 클래스 어텐덴스하고 펄티스페이스가 10점이에요. 어사인먼트가 30점이에요. 그럼 여러분들이 수업만 성실하게 들어도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총 몇 점입니까? 100점 중에 40점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미터마거 파이널에서 여러분들이 뭐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? 전체적으로 하면 80점은 저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 정도의 믿음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하시면 80점 B 이상 받는 거는 뭐 저는 큰 문제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출석은 상당히 중요해요. 60%의 출석률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몇 번 만나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60%의 출석률을 도달하지 못하면 F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건 제가 안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 교육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우린 또 국립대학이라 또 교육부 감시가 또 빡세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꼭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가끔 가다가 이제 이 클래스 출석을 메꾸고자 공결서를 요청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결에 해당하는 항목은 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. 학교에서 학교의 직인, 그 학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학과의 직인이 찍혀있는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경우 또 4학년들, 졸업을 앞둔 학생들의 면접 참여 이런 굉장히 공식적인 행사 있죠. 그 행사 담당자의 직인이 찍혀있다. 시에서 하는 행사다. 이런 건 제가 다 인정을 해주는데 인정 안 되는 거 있어요. 인정 안 되는 거. 인정 안 되는 게 뭐냐면 의사의 진단서. 이거요. 안 돼요. 의사의 진단서는 제가 인정 안 합니다. 인정할 수 없어요.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인정. 이건 인정이에요. 의사의 진단서는 안 돼요. 안 돼요. 이건 절대로 안 돼요. 왜 안 되냐. 한 번 의사의 진단서를 허용을 해줬더니 애들이 막 진단서를 만들어서 갖고 와요.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번 사무소 위조로 싹 다 잡고 나서 아 이거 진짜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왜냐하면 그 학생을 봐주는 건 문제가 없는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? 선의의 피해자가. 가짜 진단서를 내지 않은 학생들은 바보입니까? 그래서 그 학생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사의 진단서 받지 않습니다. 반면 여기에서 뭐를 허용하냐면 1회의 무단결석 인정입니다. 이거 인정이에요. 왜냐하면 누구나 아플 수가 있고 누구나 하루쯤은 수업을 안 올 수도 있고 누구나 하루쯤은 반항도 하고 싶고 바깥 공기도 쐬고 싶고 미세먼지 때문에 어지간히 쐬고 싶을까 그래도 쐬고 싶고 그러면 한 번쯤은 제가 허용을 해드려요. 그렇기 때문에 1회의 무단결석 괜찮습니다. 이유 불문하고 1회의 무단결석은 인정해드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괜찮습니다. 괜찮고 결석은 감점이 있고요. 지각도 감점이 있습니다. 결석이 1점 감점이며 지각은 결석의 50% 감점입니다. 1점 감점이면 그렇게 0.5점 감점이란 말이에요. 감점은 어떻게 정하느냐 여러분이 출석해야만 하는 날 개수가 만약에 23회라고 칩시다. 23회 총 23회의 출석이 발생했다. 그러면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. 그러면 23회 출석이면 그 23회를 10으로 나누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하나 포인트 획득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결석은 그 포인트 획득된 거의 반 헬프 포인트로 그렇게 해서 감점을 해나가는 겁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굉장히 출석석도 따기 쉬워요. 출석석도 따기 쉽지만 또 잃기도 쉬워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오늘 이 와일드 카드를 쓸 것인가 이걸 와일드 카드를 아껴놨다가 다음에 날씨가 더 좋을 때 쓸 것인가 혹시나 내가 미래에 아플지도 모르니까 와일드 카드를 그때 쓸 것인가 여튼 한 번에 와일드 카드를 허용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 이후에 발생하는 질문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고요. 이메일 주소 여기 있고요. 여기로 보내시고 또 다른 상담 사건이 있을 경우 상담 거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